안녕하세요. 조코니의 영어 영어 독트로입니다. 4가지 영어 독트로입니다. 얘들아 오늘 네이처에 관해서 또 다양한 단어를 볼 텐데 네이처가 뜻이 뭐였지? 맞아요. 자연이었죠. 자 오늘도 자연에 관한 다양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발음을 열심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자. 자 태양, 바다라는 단어야. 자, 그곳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션 되겠습니다. 대양, 바다, 오션. 근데 조카 언니 비치랑 씨도 있는데 그것도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설명해줄게. 일단 이거부터 보자. 오션은 대양으로 엄청 깊은 바다예요. 진짜 엄청 깊어서 막 고래 사는데. 그래, 고래 사는 바다 있죠. 고래 사는 그 깊이의 바다. 그걸 바로 오션이라고 그래. 대서양, 태평양 이런 게 바로 오션이야. 오케이? 오션, 오션. 오케이,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바로 C가 나옵니다. 자, 오션이 제일 깊다면 C는 한 이 정도입니다. 대륙과 대륙. 왜 땅과 땅 사이에 있는 그런 바다 깊이 있지요? 그곳을 그런 바다의 깊이를 바로 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C, C.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놀러 가는 그 해변 있죠? 해변은 영어로 바로 beach가 되겠습니다. beach, beach. 너네가 예를 들어서 오, for the summer, for the weekend, I'm going to the ocean. 이러면요, 얘들아. 나는 고래 보러 그 엄청 깊은 바다에 뛰어간다는 거예요, 주말에. 어, 끔찍하지요, 얘들아. 대서양을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대서양, 대양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변을 가야 돼서 그렇게 말할 때, 놀러 가는 바다를 말할 때는 beach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자, 그 세 개 완전 잘 기억할 수 있겠지? ocean, sea, beach. 이게 물의 깊이야. ocean, sea, beach.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강을 해볼게요. 강은 영어로 river 해볼까? river. river. 오케이, 그 다음 땅, 육지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land, land. and, 소리 또 나오죠? land, land. 오케이, 그 다음은 언덕이 되겠습니다. 슝. 자, 해봐. 너네도 손으로 시작. 슝. 자,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슝. 자, 이게 언덕은요, 영어로 hill 되겠습니다. 완전 날씬이 혓바닥을 만들어주세요. hill. hill. 그리고 살짝 물어줍니다. hill. hill. 오케이, 그 다음은요, 나무는 영어로 tree. tree. 자, 근데 tr는요, 추우라고 쌀 때 그 추우 소리 내줘죠. tree. tree. 오케이, 그 다음은요, 나뭇잎입니다. 오늘 초코 언니 컨셉이지요. 파릇파릇한 잎사귀, 나뭇잎. 자, 영어로는 leaf 되겠습니다. leaf. leaf.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네이처에 관한 단어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재밌게 학습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다음, 다음 비디오에서 볼게요. I'll see you, alligator. Kita, 귀여, tighter. Goodbye. 안녕!